2015년 엠레 아시안 뮤직 어워즈 남자 그룹스타 2 1,2,3,3,4! 1,2,3! 내 주는 전부 너야 네, 오늘 세계채 마마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마마 네, 역시 이수환 쌤 정말 진심 감사드리고 저희 또 방금 전에 저희 선배님이신 소녀시대 선배님들께서 받으신 상인데 또 그만큼 의미있게 생각하고요 곧바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엑소엘 여러분들 전세계인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해서 이 상에 걸맞는 그룹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험한 엑소엘 사랑하자! 네, 전세계에 계신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엑소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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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모든 세계의 국민人民朋友们와 중국의 국민人民朋友們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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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